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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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릴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이요 베릴 안나오지 안나오니까 그치 아 좀 캐릭터 한번 하자 좀 야 꺼셔 100원 난리게 하지 말고 방금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G3야 아니 G3가 이게 DMR인가요? 야 챙겨 이거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이거 가방이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상이 넣고 그리고 G3랑 상이 넣고 대탄같은거 넣지 말고 하나 뭘 넣지 이런거 하나 넣어야 될까? 됐어 AR이에요? 분류가 AR이에요? 금방 돼요 이거 1시간이면 돼요 AR이에요? 근데 이거 못 달지 않나? 이거 위에 못 달잖아요 AR이 맞겠지 DMR이 아니고 해병대가 저거 쓰는건 좀 아닌거 같아 왜 이렇게 렉이 있지? 게임이 원래 안그랬거든요? 첫날 할 때 렉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렉이 생기냐 잠시만요 돌았나 이게? 피해? 어? 피해? 안그러니까 배그는 치킨 먹는게 사실 목표가 안되니까 이거 제가 잘 못 한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아직 잘.. 뭐.. 이거 에임도 안맞고 지금 뭐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잘 모르고 보는 여러분도 잘 모르고 하니까 서로서로 모르니까 그만 사는데 배그는 사실 뭐.. 치킨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이제 그래서 제가 미션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미션 튕게 되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게 배그도 할 거긴 할 거예요 1등 한 번 하고 배그는 시스템이 너무 솔큐를 너무 배제하는 시스템이라 야 혼자 하는데 전우회가 뭔 필요가 있냐 지금 전우가 없는데 전우회 시 7 원어머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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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이거 첫날을 띠는데 1등 못하겠어요 1등 하지 이렇게 10분이 1. 2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6. 6.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 잘못 만든 게 이게 슈퍼피플이잖아요? 능력치가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. 근데 아재야!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자꾸 끙끙돼 3. 2. 1. 2. 2. 3. 3. 초월 뭘 써야되냐 초월 총은 뭘 쏴야지? 핫브레이크 어떤 총을 쏴야 되는건가? 아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소리가 나는데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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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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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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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가 이겼는데? 어? 아... 너무 시시하다. 아... 게임이 이렇게 쉽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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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